헉! 저 빨리 10분 동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추의 머리는 버네어 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가을여자처럼 분위기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대충 손으로 항상 머리 빗질할 때도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충대충 빗질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싹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세 가닥으로 대충대충 따시는 거예요. 대충 대충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점이에요, 피어싱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시면 점도 피어싱으로 보여요, 세상에. 아, 너무 귀엽다. 말씀해주신 걸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항상 아름다운 걸 찾아내는 여자거든요. 귀여운 생쥐같이 이쁘신데요? 저는 식빵뱅 너무 이쁘던데. 와, 이게 원빈같이다. 닮았죠? 따온 다음에요, 대충 만 다음에 이 부분에 육빈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충 꽂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셔도 돼요, 대충. 앞모습으로 도움 전진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트렌치코트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 감사합니다. 자, 좀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여려보이게 이렇게 입으시면 되세요. 가을 거지 나왔습니다. 가을 거지요? 어, 이렇게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가죠.